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올해 상반기 극심한 수주 가뭄으로 고전하던 한국조선업이 하반기에는 그리스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선사로부터 최근 선박 발주가 이어지면서 한국은 올해 3분기 수주 1위 자리를 중국으로부터 찾아오는 등 점점 정상 궤도에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11일 도선해온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그리스는 올해 들어 한국에 총 58만 9421톤 정말 발주를 많이 했네요. 선박수는 총 18척을 발주했습니다. 이는 올해 국내 전체 수주량의 20.7%를 차지합니다. 이어 우리나라 선주들이 우리나라 업체의 37만 156톤 선박수는 15척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선주들의 경우는 작년 데이터의 경우를 보면 외국에 발주를 많이 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수주를 몰아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24만 4950톤의 10척 싱가포르 15만 5938톤의 7척 손으로 국내 조성업체들에 대한 발주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스는 다들 잘 아시는 세계 최대 선박 박람회인 포시도니아가 열리는 세계 1위 해운국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열리지는 못했습니다만 포시도니아에서 엄청난 선박 발주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는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이 1994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에만 110척을 발주를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와 오랜 기간 동안 인연이 깊습니다. 특히 한국은 그리스 선사들의 잇따른 발주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수주량이 142만 톤을 기록하며 중국을 크게 따돌리며 빼앗긴 1위 자리도 되찾았습니다. 그리스의 국내 발주의 경우는 업체나 선박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트레이드윈즈 등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그리스 선박 가문 알라푸도스가 운영하는 티클라데스와 또 다른 선사 에반겔로스 피스티올리스는 지난달 한국조선해양에 30만 톤급 초대형 원료 운반선 2척씩을 발주했습니다. 발주 규모는 4200억원에 달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를 위해 임원이 특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그리스 수도 아테네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스의 액체하물 운반선 전문선사 판테온도 지난달 삼성중공업에 스웨즈막스급 탱커선 2척을 발주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선박의 사양과 건조 가격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에스멕스급 탱커가 척당 5600만 달러임을 고려할 때 계약규모는 약 12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밖에도 그리스 선사 플레이아데스는 대한조선과 540억원 규모의 아프라막스급 원유 운반선 한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료화 강세와 더불어 컨테이너 원인까지 지속적으로 선성중이라 연말까지 유럽 해운사들의 발주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